한국국토정보공사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는 장중역전을 말씀드렸죠. 장중에는 몇 차례 있었어요. 종가에는 지난 주말에 처음으로 최근 들어서 처음이죠. 역전이 됐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걱정할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통상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조만간 경기 침체가 온다. 경기 침체라는 게 2분기 연속해서 전 분기 대비해서 경기가 하락 국면을 하면 공식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2년 만기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2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이 2.44가 됐고요.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은 2.38이 됐습니다. 차트가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보시면 두 가지를 읽어보셔야 되는데 올해 1월부터 4월 1일까지 1월, 2월, 3월 이 수익률 추이거든요. 2년 만기의 상승세가 아주 가파르죠. 2년 만기는 1월 초에 0.78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2.44가 돼 있고 10년 만기를 1.63, 그러니까 사실 1월 3일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거의 100bp 가까이 스프레드,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유지가 되고 있던 게 점점 좁혀들어가서 지난 주말 기준으로 해보면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10년 만기 수익률도 1.63에서 2.38이 됐다는 건 굉장히 증시에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금리가 저렇게 높아졌다는 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서 자산 배분, 그러니까 채권과 주식 간의 자산 배분에 있어서 주식에서 채권으로 넘어갈 만한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주식 시장인 좋지 않은 뉴스고 특히나 미국채라는 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의 수익률이 2%대 중반 나왔다는 것은 주식을 왜 해야 되지? 그리고 특별히 더 위험한 권역, 즉 신흥국 주식의 매력도를 굉장히 많이 감퇴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년 만기 수익률이 10년 만기 수익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전통적으로 생각해보면 조만간, 예를 들면 한 6개월 안쪽으로 경기 침체의 신호가 굉장히 가하게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저는 지난주에 나왔던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회의 분석을 조금 더 신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저렇게 역전되는 국면이 두 가지가 있겠죠. 장단기 금리가 모두 하락하는 국면에서 10년 만기 금리가 훨씬 더 빨리 하락해서 2년 모를 하향 돌파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것도 역시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 현상이고 지금까지 경기 침체는 대체로 이런 국면에서 나왔다는 걸 표로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2년 물이 훨씬 더 빨리 올라서 역전이 된 거란 말이죠. 물론 이것도 경제 전망에 부담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다른 양상.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런 금리 인상. 그리고 연준이 사상 최대의 어떤 양적 완화를 실시한 이후에 양적 긴축을 포함한 금리 인상 그리고 테이퍼링 축소. 이런 3종 세트를 공식적으로 시작했고 또 예고하고 있는 국면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단지 경기 침체에 확실한 신호로 분석하기는 조금 여지가 있다. 이런 분석들도 월가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제이피 모간의 수석 글로벌 시장 전략가죠. 마르코 콜라노비치라는 사람이 2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역전된 후에도 S&P 500 주시는 대체로 보면 1년여 동안 한 15% 뛰곤 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골마삭스의 비키창 이코노미스트 뭐라고 했냐면 미국 경기가 앞으로 6개월 안에 침체될 확률은 매우 낮고 12개월은 지나야 침체 확률이 다소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침체가 올 가능성은 있는데 적어도 6개월 혹은 1년 안쪽에 급격한 침체는 예상하기 좀 어렵다라는 분석을. 아마 이것도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 현상이 금리의 상승 국면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경기 침체가 되더라도 충격은 작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도이체방크에서도 1978년 이후에 장단기 수익률이 역전된 사례를 분석해보면 역전된 날로부터 3에서 5개월 안에 S&P 500 지수는 오히려 19%가 올랐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78년도부터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으로 장이 오르는 국면이었으니까 그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으로부터 3개월 혹은 6개월까지는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조금 이상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S&P 지수를 공매도 하는 매매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공매도 언제 하는 거죠? 공매도는 떨어질 거 예상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S&P 지수의 공매도가 최근 들어서 이런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는 국면에서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경기의 어떤 회의적인 전망. 사실 경기의 전망이 회의적이라는 것은 미국 상장 기업의 실적이 앞으로 저조해질 것이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매도의 어떤 증가가 폭발적이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스탠다드 포스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라는 데서 분석을 한 거 보면 작년 말에 전체의 2.09%였던 S&P 500 지수 공매도 비중이 지난달 중순 2.2%로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3개월 만에 대체로 0.1%포인트 이상 공매도가 늘었다. 이것도 전혀 의미는 없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 주식시장을 회의적으로 보는 매도 세력이 그만큼 늘었다. 이런 것은 향후에 미국 주식의 어떤 실적의 전망에 수반한 거라고 봤을 때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미국 기업의 어떤 실적이 피크아웃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S&P 지수 내에서도 지수의 하락은 사실은 제한적으로 보이지만 그 내부에 있는 차별화된 어떤 주가 흐름 같은 것들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얼만큼 더 빨리 느는지도 투자의 참고사항으로 저희들도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단기 금리 역전 관련해서는 지난주 목요일 아침 방송 우리 김효진 연구원 출연한 그분을 보시면 아마 비교적 최근에 정보들이 많이 업데이트가 되고요. 아마 우리 제작진에서는 그거를 좀 위에다 좀 올려주시면 참고해서 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쉬운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가능하면 그렇게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 3 두 번째 뉴스인데요. 요쯤 되면 항상 걱정되는 상패니 거래정지니 이런 것들이 이제 무더기로 나올 가능성이 많은 그런 시기가 온 거죠? 네. 뭐 이제 거의 결정이 되고 있는 시기죠. 이제 3월이 넘었으니까 지난주로 해서 다 주총이 끝났고 주총과 동시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게 이제 회계감사보고서를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 그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이고 미제출이라는 건 대체로 이제 외부 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에서 세 가지 의견을 줘요. 감사를 해보니까 아 이거 적정이야. 그 다음에 한정이에요. 한정이라는 건 일정 분야에 대해서는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적정이 있고 의견 거절이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떤 게 제일 안 좋으냐. 부적정이 안 좋죠. 그리고 의견 거절도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뭐 의견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회계적으로 인포메이션을 정확히 전달받지 못해서 의견을 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이건 도대체 회계를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한국거래소에서 지난 31일까지 접수된 2021년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유가증권시장, 즉 코스피 시장에서 4개 회사 그리고 코스닥 상장사 38개 사에 대해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즉 코스피 시장에서는 하이골드 사무고 이게 선박금융 회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선도전기, 하이트론, 시스템스, 그리고 쌍용자동차 이 4개 회사에 대해서 상폐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이골드 사무는 감사의견, 제가 말씀드린 부적정으로 상장 폐지가 예고가 된 이후에 기한 내의 신청서도 제출되지 않아서 오는 11일 상장 폐지가 확실시 된다는 거고 쌍차가 이제 문제인데 쌍용자동차가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는 14일 개선기간까지인데 이거 종료 후에 상장공시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최종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선도전기하고 하이트론 시스템스는 이 신청서를 내면 거래소가 개선기간을 부여해서 조금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는 상장 폐지 사유 발생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저희 차트를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당되는 이런 종목들이 있으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거래 정지가 돼 있는 회사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관리 종목에 편입된 종목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왜 좀 늦은 감이 있으나 확정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트를 보여드리냐면 사실은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한 3년 전서부터 상연회의서를 비롯해서 이 재무적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줄곧 해드렸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의 계좌에 부지불식 간에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특히 정프로 같은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종목 수가 40개가 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몰래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리스트는 됐습니다. 리스트는 이제 저희 자료실에도 좀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꼭 이거는 여기 보면 유명한 회사들 많이 있죠. 에디슨 EV도 있고요. 그런데 소리바다가 아직도 있군요. 소리바다가 예전에 저거 음원 서비스라던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소리바다가 언제쭉 소리바다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주식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직장 생활을 채권으로 많이 했잖아요. 채권 투자는 뭐냐면 부도가 나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를 받는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부도가 나면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래의 어떤 유동성이 급속도로 이제 훼손이 되거든요. 그런데 주식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재무적 안정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상황에서도 거래가 폭증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 사서도 1분 있다 팔 수 있다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어쩔 때는 위험한 주식에 사자가 들어오는 거고 꼭 여름에 보면 예전에 보면 캠핑 같은 거 가면 램프를 하면 막 거기에 나방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유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 걱정이 들어요. 특별히 채권 크레딧을 한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채권을 사면 저런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주식시장에 빠져 있다 보면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지. 그런 크레딧 보고 어떻게 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단타를 치는 경우에도 진짜 극단적으로 내가 볼 때는 한 분기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도 왕성하게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물며 내일모레 관리 종목 된다 하는데 관리 종목 안 들어간다는 배팅을 하면서 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글쎄요. 그게 주식투자의 본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회사가 더 좋아지는 그리고 비교적 지금은 좀 실적이 안 좋지만 확실히 개선되는 그런 회사의 동업자로서 라이딩하는 게 주식투자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 고르실 때 최소한의 크레딧 리스크, 최소한의 재무제표상에 나타난 이런 불편한 주식들은 그냥 여러분 포트폴리오에서 배제하십시오. 그것만 걸러내셔도 주식투자의 변동성을 상당히 많이 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10종목을 갖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 10% 먹기도 하고 또 보압도 있고 10% 마이너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종목이 마이너스 50 혹은 마이너스 90 이렇게 나버리면 그 계좌, 즉 그것도 펀드 아니에요? 펀드 신입은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너무 정복을 질렀나? 아니요. 그런데 다 사는 이유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일종의 해치 전략 혹은 왜 가끔 위기에 배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건 뭐 위기가 오지 않는 경우가 100에 한 98번이지만 한 번 오면 대박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당연히 잘은 안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이상한 작전이니 이런 게 몰려들어갖고 빵빵 3, 4배씩 터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전재산 몰빵은 아니고 한 일부를 넣어놓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얘는 혹시 잘하면 대박나지 않을까? 안 돼. 안 돼. 안 돼. 전재산이 아니라 일부도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류의 일부의 포트폴리오로 전체를 다 채우게 돼요. 그러면 주식 투자 안 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건강해지는 회사 또 건강한 회사하고 여러분 동업을 하셔야지 저렇게 위험한 투자를 하시는 건 사실은 가만히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 하는 건데 약간 그런 극한적인 익사이팅한 거를 습관적으로 즐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재무적인 리스크가 너무 커 보이는 주식은 좀 멀리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필터링해서 자꾸 퇴출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위험한 투자를 자가 퇴출을 시킨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꼭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12년 전에 상패를 한 번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자괴감이라는 게요. 그때 코스닥 꽤 시총이 높은 회사였어요. 완전히 당한 거죠. 물론 큰 투자가 아니어서 다행이었습니다마는 그런 기억이 한 번 있으면 정말 굉장히 투자 의혹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상장 폐지나 관리 종목 편입, 이 위험성이 있는 조식은 초보자일수록 멀리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 회사가 좀 위험한 것 같다. 그러나 예를 들면 단기에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차라리 들어갔으면 그나마는 안 돼. 처음에 그 생각이 아니라도 갔는데 마음이 그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처음에 살 때는 그 리스크를 모르고 샀어요. 그래서 어떤 뉴스가 나와요. 뉴스가 나와서 그날 하한가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케이스들이 한두 번 있었는데 만약에 그 뉴스가 제가 판단할 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즉심에도 합니다. 설령 하한가 같더라고요. 거리가 막 터지거든요. 하한가에. 거기 던집니다. 그게 뭐 잘못된 정보라면 이제 걸러내지만 그럴 위험성이 적어도 10에서 20%라도 있네 그러면 던져요. 그 리스크는 내가 떠안지 않겠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용케 이제 헛소문이라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게 진짜 사실이라서 거래 정지가 돼버린 순간 제 나머지 투자에 너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눈물을 머금고 만약에 이익실현 이익상태여서는 당연히 이익실현이고 손절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손절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뉴스까지 얼른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에서 우리 현대차가 판매한 차량 5대 중 한 대가 전기차다. 전기차로의 전환이 좀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조금 유럽 내에서는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네요. 현대차 IR 사이트를 보니까 현대차가 올해 1, 2월에 유럽에서 총 5만 7,842대 차를 팔았는데 이 중에 1만 1,532대 그러니까 전체 물량의 한 20% 정도가 전기차였다라는 거죠. 전기차 비중이 이렇게 빨리 올라오는 걸 보면 2018년대 2%였으니까 3년 만에 한 10배 올랐다라는 거죠. 작년에 잠깐 추춤했어요. 작년에는 전년과 동일한 14%로 계속 올라오다가 추춤했는데 올해 들어서 어쨌든 1, 2월 중에는 굉장히 빨리 전기차 비중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어쨌든 2021년 유럽 내에서 현대차의 계획은 7만 대에서 2026년대, 27만 대, 2030년대에는 48만 대의 전기차를 팔겠다라는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요. 2030년 기준 유럽 내 전기차 비중 목표가 미국에서는 58, 한국에서는 36인데 유럽에서는 69%, 자사가 파는 차 중에서요. 기아차도 대체로 작년에 13%를 기록했는데 올 들어서는 17%까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현대차 내부, 현대차 구름 내부에서만 이런 비중이 확대되면 큰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작년에 현대차, 기아차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15%로 집계가 됐거든요. 올 들어서 그렇군요. 작년에 11.1%였는데 올 들어서만 보면 4.9%포인트가 늘었어요. 폭스바겐이 21.4%인데 현대차, 기아차 물론 양사 합산입니다마는 2위 기록이고 스텔란티스가 14.2%, 테슬라가 14.1%, 르노 니스삼 미스비스가 8.2%. 2위 그룹이라 치열하네. 그런데 사실 폭스바겐이 21%니까 15%하고 탁월한 1등은 아니죠. 그래서 2위 그룹도 15%대에서 스텔란티스와 테슬라가 굉장히 크게 따라오고는 있습니다마는 현대 기아차의 유럽 시장에서의 전기차 점유율이 2등이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 좀 관목할 만한 성과가 아닌가. 물론 나머지 다른 차종에서의 어떤 카니발이 어느 정도까지 현대차의 경영에 영향을 주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뭐니뭐니 해도 전기차가 현대차의 미래라는 데에 대해서는 다 이론이 없고 제가 사실 주말에 일도 있고 잠깐 좀 쉬느라고 제주도를 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택시를 카카오로 불러서 탔는데 전기차죠? 아이오닉 5인데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어때요? 그랬더니 아따 부산뿐이시던데 아따 전기차 안 한 사람 다 지금 거의 사망인 각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가스비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영업용 기준으로 한 20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얼마가 나오냐? 8만 원 정도 나온대요. 한 달에? 전기 그거. 물론 그거 시설하는데 한 200만 원 들었다 그러더라고. 한 달에 8만 원. 영업용이에요. 그런데 영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은 아니더라고. 그리고 카카오 그걸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케이스가 없으니까 딱 부르면 가기 때문에. 괜히 낭비하지도 않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걸 너무 잘한 것 같고 앞으로도 제주도 같은 데는 아마 거의 빠른 시간 내에 그럴 것 같아요. 영업용 자동차는 다 전기차로 바뀌는데 걱정을 하더군요. 인프라. 충전 인프라. 만약에 충전 인프라가 안 되는데 다 그걸 하면 영업용 같은 경우는 이거 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단독주택에 살아서 그걸 설치를 했는데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사는 분들은 여전히 좀 어려울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어쨌든 승차감. 뭐라고 그러죠? 덜 피곤하고. 그리고 내구성도 당연히 좋을 거기 때문에 전기차 특별히 이걸 활용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은 정말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의혹 제기가 좀 되고 있는데요. 아따. 전기차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건 전라도 아니냐고. 왜 부산이라고 하시냐고. 아뇨. 제가 그랬나요? 멋있는 분이더라고. 스타일도 있고. 부산분 맞다는 거죠? 부산이에요. 부산분인데 전라도 사투리를 잘 구사하시는 분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전기차. 전기차 하여튼 인프라. 제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제한된 구역 내에서야 운전하기가 훨씬 더 좋은 상황인 것 같고 우리나라도 전기차로 빨리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대차, 기아차가 유럽에서 굉장히 선전을 지금은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뉴스 마무리하고요.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해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